다들 클레마티스를 좋아하시지요? 저도 엄청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클레마티스를 세 그룹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항상 헷갈리잖아요. 제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클레마티스는 작년가지에서 꽃이 피는지, 작년가지든 올해가지든 상관없이 다 피는지, 새로나온 가지에서만 피는지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작년가지에서 꽃이 피는 1그룹에는 몬테나 어아리가 대표적입니다. 그럼 몬테나 어아리는 작년가지를 치면 안되겠지요? 작년가지에도 올해가지에도 꽃이 피는 2그룹에 속하는 클레마티스는 엄청 많습니다. 실수로 작년가지를 쳐버려도 올해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룹이 왜 많은지 아시겠죠? 올해가지에서 꽃이 피는 3그룹의 클레마티스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른 봄에 살아있는 줄기가 안보인다고 죽어버렸네 한탄하면서 파내버리면 안됩니다. 3월 하순 전부터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클레마티스를 키우는 방법은 장미랑 거의 비슷합니다. 무엇보다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좋아하고요. 꽃도 많이 피우니까 그름과 물도 좋아합니다. 장미한테 그름을 줄 때 클레마티스한테도 좀 주고 물을 줄 때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장미한테 그름을 줄 때 클레마티스한테도 좀 주고 있습니다. 장미의 천리핵을 줄 때 장미 제외에서 전화를 줄 때 줍니다. 장미의 천리핵을 줄 때, 장미가 흉내되고, 정미의 천리핵을 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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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